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대비를 위한 하반기 커리큘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커리큘럼도 커리큘럼인데 일단 6월 모평 이후 성적대별 학습법 학습법과 관련된 영상 제가 캐스트에 이렇게 촬영해서 올려놓은 거 아시죠? 네,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학습법이 되었던 앞으로의 학습계획을 어떻게 세월지 커리큘럼을 보고 참고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 계획만 세우는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진 않아요. 알겠지? 어떻게 해야 돼? 행동하고 실천을 옮기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는 게 물론 필요하지. 하지만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획까지 세웠으니까 차이가 있는 건가? 싶을 수 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날도 덥고 뭔가 조금 집중이 안 되고 본인이 슬럼프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껏 학습계획을 차근차근 잘 밟아오면서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진 분들이 계시긴 계시겠습니다만 소수겠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잘 실천해서 온 분들이라면 정말 스스로 아주 많이 대견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칭찬 많이 해주셔도 되고 나름의 우월감을 느끼셔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껏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수능 마무리까지 잘 해내실 테니까 더 힘내주시고 만약에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계획 못 지키고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나날들을 보낸 분들이라면 너무 이렇게 실망하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사실 대부분 그래. 알겠지?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생각 해주시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지나온 과거는 이미 지나온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길지 않아요.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 무지막지한 고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따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만큼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시겠죠? 몰랐던 걸 하나씩 알게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걸 하나씩 깨닫고 이해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나가는 만큼 그의 비례에서 성적은 올라갈 테니까 알겠지? 제가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하반기 수능 커리큘럼 지구과학 1 그리고 지구과학 2 모두 설명드릴 거고요. 지구과학 1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좋아. 가죠. 근데 하반기 커리큘럼 이전에 이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지난 6월 모평 6월 평가물고사 지구과학 1 이야기 잠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평 지구과학 1이 그렇게까지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성적표가 나온 상태거든요.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요. 그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6월이라는 시기상 학생들의 학습이 완전히 수능 정도 수준까지 되지 못한 시기이긴 해. 원래 그 시기가 그래서 그 시기 대비 출제 난도는 조금 빡빡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 아니었나 대다수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성적을 딱 받아 봤더니 등급컷이 그렇게까지 낮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한다?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9월이 됐든 수능이 됐든 6월 모평 수준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 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할 테고 실력이 올라갈 테고 그런 상황에서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한다면 이보다는 조금 고난도 문제를 추가하여 아니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 좀 높은 문제의 문항소를 늘리는 그런 과정으로 뭔가의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월보다 9월이나 수능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확률이 꽤나 많이 높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학습계획을 잡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제작해놓을 거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성적대별로 사실은 지금 성적대별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학습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 성적대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이따고 성적대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쫙 다 강의가 올라가 있고 현재 7월달에 실전문제 업로드 중이에요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요 이거 9월달에 파이널 보통 때 10월달에 개강인데 올해는 좀 빠르게 개강할 예정입니다. 9월달에 개강할 예정인데 뉴라고 써있죠?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성적대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개념과 기출분석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본인이 6월 만점이다 또는 6월 5등급이다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해 그러면 선생님 6월달에 만점 받았는데 이거 처음부터 다 들으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적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 실력이 갖춰진 분들은 이거 복습을 게을리하지 마셔라라는 소리고 지금 아직 성적이 조금 채워지지 못한 조금 여러 이유로 공부를 뒤늦게 시작했든 아니면 이전까지 공부를 좀 띄엄띄엄 대충했든 본인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개념학습이 안 돼있다 또는 공부했었는데 까먹었다 또는 남들 다 맞추는 쉬운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셔라 그 얘기에요 어쨌든 스텝 1,2 수준의 과거에 출제됐었던 기출 사례들에 대해서 문제풀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알겠지? 그리고 실제 이 정도 수준까지 공부가 됐다 하더라도 6월 모평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는데 크게 지장이 있진 않아요 물론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매끄럽게 풀리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건 나름의 어떤 개인 영향의 차이가 또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성적대와 상관없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앞으로 중요하게 될 게 요거에요 성적대와 상관없이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설명 잠깐 덧붙이면 보통 저희들이 파이널 강좌하는 10월에 개강을 했고요 다지선다 형식으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빠르게 개념 복습을 하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컨셉을 달리합니다 여기서 개념 설명 를 할거에요 그리고 기출분석을 주요 기출문제를 그냥 이런 수준으로 풀겠다 이건 아니고 주요 기출사례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 원리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어떤 암기 요소가 필요했고 어떤 식의 자료에서 어떤 식의 계산과정 어떤 식의 상황판단이 필요한지를 과거 기출사례들을 통해서 빠르게 여기서 정리할거에요 오케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제와 고난도 개념 또는 계산 문제 이런 자료 해석 이런 것들도 여기에 같이 껴서 특정 어떤 수준에 치우치지 않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수능 직전에 제대로 된 완성도 높은 복습을 여기서 한번 해볼거에요 알겠지 그래서 기존에 파이널 강좌보다는 조금 조금은 강의수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 원선택자라면 너나 할거 없이 이거는 조인 하시는게 맞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9월달에 개강을 할 예정이니까 9월 모평 치르고 나서 추석 전후에서 이렇게 개강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적대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건 얘랑 얘 오케이 음 그 다음 유형별자로분석 실조문제 자 뭐 대략적인 컨셉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유형별자로분석은 특정 유형 특정 주제에서 좀 파고들어 유형을 분류해서 어 아 요런 주제에선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해서 좀 파고들어서 고난도상에 대한 연습을 했던거고 실조문제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어 암기은 암기 계산이면 계산 자료해석은 자료해석 또는 똑같은 개념으로 출제가 된 문제지만 상황을 달리하면 여러분들 느낄 때 되게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어떤 어 기술들을 저희들이 발휘해서 어 조금 고난도로 구성한 문제가 바로 실조문제에요 알겠지 음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실조문제를 더욱더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된 계기가 알다시피 베이직 모의고사를 레벨 3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조금은 난이도 중 상 중 하로 구분했을 때 어 어 중 하 그리고 난이도 상 중에서도 좀 적절한 수준의 상 수준의 문제까지는 베이직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우리가 연습을 해서 어 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에는 좀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를 많이 제공했으니 실조문제는 조금 더 빡빡한 문제들로만 구성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문제 수준이 상당합니다 어 각오하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어 현재 7월달 이거 매주 월 목요일에 업로드가 되고 그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업로드 되는 대로 그냥 바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좋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랑 이거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거냐 이거는 일단 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선 이것도 가야지 어 그러니까 6월 모평도 여러분들 뭐 매년 수능 수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 기출 사례랑 교과서에 있는 교과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 사실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져 그런 과정으로의 생각과 그런 과정으로의 풀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 기출문제라든가 개념서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개념 원리들이 어떤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어떤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그 어떤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설명을 내가 다 배웠어 어 예를 들어 100m 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지고 갈랭길이 나면 왼쪽으로 갔다가 언덕길을 올라갔다가 어쩌저쩌저쩌해서 가라 라는 걸 들었어 그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초행길을 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찾아가는 게 그게 또 쉽진 않거든 어 물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경우 경우 힘들게 찾아갈 수 있긴 하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긴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길을 잘 찾아가냐 그냥 거길 몇 번 가보는 거지 어 가봤더니 아 일로 갔더니 저긴 막힌 길이고 절로 갔더니 엉뚱한 데로 가는 거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저쪽으로 좀 더 목적지까지 빠르게 간다 라는 걸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가본 분들이라면 그 길을 아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기출 사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 이게 없이 다음 단계는 쉽지 않아요 알겠지 그런데 그런 어떤 연습을 토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조금 변형되고 응용되고 변화된 형태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연습을 해보자 그런 취지의 강좌들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유형별 자료소에서 까지 나온 다음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치러진 상황이거든요 어 요거 다 정리 끝내고 6월 모표 푸는 그 느낌이랑 어 이거 안하고 6월 모표 푸는 느낌이랑 그게 좀 똑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어 하나하나 풀고 틀려보고 또는 다쳐보고 하는 과정에서 치유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본인 스스로가 강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좌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좋아 그러면 일단 정리 한 번 더 한다면 성적대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6월 모표 기준으로 1등급 만점 수준 또는 뭐 2등급이어도 본인이 알거에요 본인이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또는 찍어서 맞춰서 1등급을 받은건지 어 나는 실제 다 알지만 이런저런 여러가지 컨디션 난조라던가 뭔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점수가 좀 안나오는지 알텐데 본인이 생각할 때 어느정도 개념이 되어있고 내용이 좀 완성되어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커스를 어디 맞추시냐면 음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이쪽에 복습 어 해주시고 다시 6월 모표 기준으로 만점이나 1등급 아니면 뭐 2등급 정도 수준까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서 복습 복습은 꼭 해야 돼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좀 고난도 문제를 풀이하시면서 알다시피 베이징 모의고사 어 있잖아요 베이징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연습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좀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직 개념학습이 제대로 안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서 이쪽을 따라가는 어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음 그리고 지금 겨울 시즌이 아니어서 어 시간이 얼마 안남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겨울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학습과는 좀 다르게 요구할 수 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스피드 개념 강좌가 개념학습을 반복하거나 또는 빈틈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다 들어야 되거나 그럴 땐 매직 개념 좀 볼륨이 크죠 스피드 개념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거 뭐 스피드 개념이라고 내용을 막 띄엄띄엄 건너뛰고 제가 그랬겠습니까 절대 아니지 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건 좀 빠르게 설명을 끝내고 어 반복 설명을 줄이면서 빠지는 건 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빠르게 진행한 게 스피드 개념 강좌니까 시기가 시기니만큼 복습을 하실 때도 스피드 개념 강좌를 조금 더 지금은 권장드리고 싶고 기출분석도 어 겨울 시즌이라면 모든 문제 다 강의 듣고 어 이렇게 정리하셔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틀렸던 문제 이해가 안 가는 문제 위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해설지도 저희들이 열심히 잘 적어놨거든요 해설지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지 강의 듣는 것도 강의 듣는 거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긴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렸던 문제 위주로 강의 듣고 가급적 스피드 개념 강의로 음 시간을 조금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 사회권 친구들은 여기에 포커스 여기 복습 개념 학습이 보다 더 필요한 분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히시고 이것까지 따라가는 됐어? 어 9월달에 여기서 만나자고 하하하하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베이직 모의고사 어 저 베이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 좀 우습게 보시는 분들인데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 1, 레벨 2, 레벨 3 모든 문제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추는 친구들을 찾기 어려워요 알겠지 그리고 생각보다 쉬운 문제들을 많이들 실수해서 틀려 어 각자가 알아요 어 각자가 알아 응 그래서 본인이 실수를 많이 한다 그리고 자꾸 까먹는다 어 별것도 아닌 내용이 되기 쉬운 건데 자꾸 까먹는다 또는 감 떨어지기 위해 감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훈련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베이직 모의고사 어 차근차근 풀면서 한 번씩 복습하시는 거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위 레벨 3까지 가잖아 어 이거 만만치 않아요 알겠지? 어 만만치 않아 어 꼭 풀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오즈 모의고사 어 본격적인 모의고사죠 일단 시즌 1 개강되어 있고요 시즌 2 시즌 3 시즌 4 8, 9, 10월에 각각 개강될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인 형태의 모의고사요 음 그래서 빡빡합니다 어 어 실전에 입각한 훈련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이거는 문제 틀리라고 된 거구나 고난도 문제구나 느껴져 어 근데 그렇지 않게 쉽게 출제된 것 같은데 자꾸 실수를 한다 그러면 병행하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틀리는 부분 있을 때마다 매직 스피드 개념 또는 매직 개념 어쨌든 해당 부분 발췌해서 강의 다시 듣고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특정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특정 유형에 대해서 본인이 좀 취약하다 그렇다면 유형별 자료 분석에서 해당 부분 발췌해서 또 듣고 어 그리고 특정 중단원이나 대단원에서 어떤 문제들 실전 문제 다 단원별로 주제별로 또 잔뜩 모아져 있으니까 그런 고난도 문제들을 풀면서 본인의 역량을 길러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와 선생님 저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합니까 어 그렇지 언제 합니까 라고 하면서 안 하는 친구들은 결국 그 자리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어 어 그걸 이약 물고 해내는 분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기도 시기고 사실 뭐 날씨 상황도 그렇고 다들 힘들어해 다들 힘들어해 하하하하 그러면 나만 힘든 거야 아니야 다들 힘들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조금씩만 더 하잖아 그래도 격차가 달라져요 알겠지 조금씩만 더 하시면 큰 결과의 다름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어 계획을 세워주시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뭐 일주일에 한 회 풀기엔 너무 좀 늘어져 어 한 이틀이나 삼일 정도에 한 회씩 풀면서 강의 듣고 오답 정리 끝내고 다음 회차 풀고 또 다음 회차 풀고 어 뭐 베이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2회 3회씩 또는 뭐 그렇지 하루에 1회씩 쭉쭉 풀면서 따라오셔도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뭐 시간 그렇게 어 시간 조절 연습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겠고 그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시면 본인 스스로가 느껴져요 어 어 내가 상당히 강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어 그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주인공이 되게 나약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뭐 귀인을 만나서 훈련을 하다 보니 갑자기 상대방의 주먹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고 하하하하 그런 느낌 있잖아 어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생각만으로 안 되고 계획 세우는 것만으로 안 되고 실천을 하셔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 까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9월에 파이널 강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실종 문제 지금 업로드 되는 거 열심히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구과학 1 하반기 커리큘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지구과학 2로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과학 2도 우리 6월 모평 이야기 잠깐 하고 어 넘어갈게요 지구과학 2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평가 모의고사 문제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게 놨어요 어 너무 쉽게 놨어요 근데 잘 들어 작년에는요 6월 모평 쉽게 놨거든요 등급컷이 높지 않았어요 음 평균 점수 되게 낮았어요 어 지난해 이제부터 투과목 선택에 대한 어떤 특정 대학의 선택 필수 여부가 좀 바뀐 이슈가 있었잖아요 9월도 쉽게 놨어요 그때도 등급컷이 꽤 낮았어요 근데 수능은 그렇게까지 쉽게 나오지 않았어 어 평균 점수 6월 9월보다 높았어요 오케이 음 그러니까 뒤늦게 합류한 친구들 그리고 뒤늦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따라온 거지 어 그리고 적절하게 수능은 그 친구들을 변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고 됐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모평이 너무 쉽게 놨어요 어 쉬운 것도 쉬운 건데 지난해 상황을 생각해보면 등급컷이 되게 낮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높진 않아야 돼 근데 올해는 6월 모평 지구과학도 1등급컷이 높아요 어 물론 중간이 좀 비어있긴 해 아예 안 하거나 아예 하거나 근데 문제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쉬웠기 때문에 아예 이 만점 받은 또는 잘하는 친구들이 진짜 잘한다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아직까지 게다가 6월은 전범위 출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6단원 칠 때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음 후반부의 고난도 주제를 다루는 그런 단원이 9월 달에 추가가 돼서 출제가 되면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아 결론은 9월이랑 수능은 절대로 어 이거는 거의 100% 확실하다라고 할 만큼 6월 모평 수준으로는 출제가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후반부 행성의 온도 어 6단원 내용 공부할 거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부 5월 모평 이전에 완벽하게 끝내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어 자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2 관련해서 수능 난이도는 6월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그건 있어 어 사실은 점수 때 성적 때별로 본다면 지구과학 2는 워낙에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어 어 2등급 3등급을 받은 친구들의 경우가 잘 들으세요 왜 2등급이고 왜 3등급이냐를 따져보면 공부를 하긴 다 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틀려서 3등급이다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왜냐면 워낙에 교과 개념이 공부할 게 많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범위 학습을 다 못 끝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선택을 하긴 했지만 음 일단 뭐 다른 과목 주요 과목 공부하다가 발목 잡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충분한 반복 학습이 되지 않으면 한 번 공부했다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내용이 남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그래서 지구과학 2는 어 전범위 공부를 완벽하게 끝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가 될 수 있어요 어 사실 이거는 작년 이전 학년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리고 올해도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될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올해도 아마 그런 수준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전범위 공부를 끝내기만 해도 어느 정도 문제는 풀리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사실은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몇 문제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도 문제풀이 과정 자체가 어려워서 문제가 잘 안 풀리게끔 그렇게 고난도로 출제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구과학 2도 1과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개념과 기출이에요 알겠지?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사실 작년 2024학년도 이전의 2023학년도까지는 기출 문제 진짜 와 진짜 현란합니다 와 진짜 이건 특정 개념에 대해서 앞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강의하고 설명할 수 있어도 문제풀이는 또 다른 싸움인 거야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작년부터 좀 진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출제 난이도가 일단은 개념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몇몇 문제들은 알고 있다고 해도 안 풀려 그런 게 출제될 수 있어 그리고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런 수준의 문제가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치? 그런 문제를 올해 2025학년도에 기출 분석 새롭게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했잖아요 2025학년도 기출 분석의 스텝2에 출제됐었던 기출 사례 문제들을 보시면 아 이건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쉽게 풀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몇몇 개를 기출 사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거기서 멈출 수 없잖아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실전문제랑 오줌 모의고사를 통해서 야 이건 내용을 안다라고 해서 다 풀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바로 실전문제랑 오줌 모의고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지구과학2는 모든 신경을 여기에 일단 최대한 집중해 주시고 그래도 더 높이 가고 싶잖아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럴 때 실전문제와 오줌 모의고사 같이 이렇게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 분석은 2025학년도에 신규 제작된 강좌입니다만 나머지 강좌들은 기존에 다 제작이 된 작년, 이전 학년도에 다 제작이 끝났던 강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전문제까지는 현재 업로드가 돼 있는데 파이널 다지선다 오줌 모의고사 시즌1,2 같은 경우 언제 오픈되냐 문의가 참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9월달에 총정리 파이널 다지선다 실전문제 오줌 모의고사 시즌1, 시즌2는 9월달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재개강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재개강을 할 예정이니까 따라와 주시고 이 오줌 모의고사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꼭 수능에서 그렇게까지 출제된다 라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 수준의 혹독한 연습과 훈련이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어떤 일련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나가 주시길 바라며 제발 부탁인데 개념 복습과 기출분석의 복습 이거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들춰보셔야 돼요 특히 지구과학 2 전반부 1, 2, 3단원 내용은 좀 암기가 강요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4단원, 5단원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강요되는 게 있고 6단원 그림 많이 그려봐야 되고 7단원은 여러 가지로 암기도 필요하고 계산도 필요하고 자료 해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복습 강의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 발췌해서 돌려보는 그런 연습을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반기 커리큘럼 여기까지 하고 아차 이거 파이널은 총정용이니까 역시나 필요하겠고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라시되 개념 복습 철저하게 해주셔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됐죠? 좋아요 이렇게 하반기 커리큘럼 소개해드리고 났더니 너무 잔소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구과학 1이 됐든 2가 됐든 복습을 게을리 하지 마셔라 개념 복습과 기출분석에 대한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고 공통적으로 EBS 연계교제 수능특강 수능완성 수능 연계교제 두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EBS 연계교제에 대한 풀이도 여러분들 모든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이제 어떤 경쟁력 있는 실력을 쌓아가기 위해선 조금 고난도 상황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베이직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러고 났더니 할 거 너무 많은데 할 거 많아도 여러분들 잠깐 잠깐 주어지는 짜투리 시간들 잘 활용하신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부들을 해낼 수 있어요 알겠지? 다 힘들어하니까 조금이진만 더 힘내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리고 결과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고생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까짓 거 이악 물고 고생한다 하더라도 뭐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되요 맞죠? 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길 바라며 저는 강의 열심히 제작해서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네 грам wait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